누가 보곤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곤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실을 뿌리는 자가 그 실을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낸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낸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낸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 고춧가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간에 지난주간부터 이제 주일에 함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할 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감격이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구도와 또 그 나라의 삶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메시지들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유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설명이 없으면 숨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이 개시와 은닉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래서 개시되어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은닉 즉 숨겨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멀리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씨앗을 뿌린다고 다 결실을 맺겠느냐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주워 먹고 어떤 것은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져 이렇게 저렇게 없어지고 마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만은 30배, 60배, 100배로 교실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비유의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강조점이 네 개의 밭 중에, 네 개의 땅 중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옥토 네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옥토 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비유의 강조점이 옥토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강조점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앞에 새 밭에다가 초점을 두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이 과연 비밀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 기대, 이해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메시아의 초월성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건 8장 11절을 보면 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되니까 그 모든 말씀은 다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고 그분의 전능한 말씀이 오면 모든 말씀이 다 새 창조를 이루어서 천지가 개벽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옥토밭은 결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숨겨진 비밀은 앞에 새 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새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메시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첫 번째 바시인데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집니다 8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를 뿌리는 자가 공중의 새들이 먹어 보십시오 시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에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며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는데 8장 12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시작 여기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새가 쪼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12절에 보면 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기가 말씀을 먹어버린 거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을 마기가 쪼아먹고 없애? 이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된 이야기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 의해 악한 자에게 먹혀? 말도 안 된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 아니 말씀이 시련, 환경에 못 이겨?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환경 때문에 무의력해져?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그 전능하신 말씀이 인간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앞에서 이토록 무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카페에 세밭은 당시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은 숨겨진 개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은닉된 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의 예언을 다 했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에 따르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구약에서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두 개가 있죠 저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앞산이 뭡니까? 앞산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보리 산이라고 부릅니다 뒷산은 뭐냐면 재림의 산입니다 이것을 감란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란산에서 재림하신다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라고 예언했을 때는 앞산 이 초림의 메시아와 뒷산 재림의 메시아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람이 있는 쪽에서 산을 바라보면 보세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림을 그릴 때나 화면을 보면 앞산과 뒷산이 겹쳐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보면 산과 산이 굉장히 먼데 사람이 있는 쪽에서 바라보면 같은 산인 것 같죠 영화 기법 중에 오버래핑이라는 것이 있죠 전에 있었던 앞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뒷장면이 들어오는 것인데 마치 오버랩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섞여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이걸 한평명산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악인과 또 나쁜 놈들을 다 멸하시고 정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피조물까지 미쳐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독사가 있어도 아이가 물리지 않고 그래서 자연계까지 샬롬이 임하고 적대적 증오가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 온다는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는데 문제는 이 구약의 예언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꺼번에 뒤섞어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의 도래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선지자들도 뒤섞어서 예언했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뒤섞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개인적인 차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극률도 베푸시지만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총정리하셔서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까지 미쳐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찬 그런 평화의 세상 유토피아가 회복된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일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요한을 향해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큽니까? 최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바 게시가 요한이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다 멀리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보았던 것을 예언했는데 그러나 눈으로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 가장 큰 게시를 받은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조차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두 번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약점이었죠 그 당시에 모든 낙비들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진다는 이 메시지는 누구만 했습니까?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보십시오 초림과 재림 사이가 오늘날 벌써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00년이 시간이 지났죠 이렇게 멀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했죠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600년 뒤에 메시아가 왔어요 600년 뒤에 그런데 600년 뒤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600년에 3배가 넘는 시간 이 시간이 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초림과 재림의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겹쳐져 있었는데 그도 말한 것이 600년 뒤에 이루어졌고요 또 그 뒷산은 그로부터 3배가 지난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지금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몇 년이 될 것이라는 이 시간의 측정은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도 모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지만 그건 예수님 관할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관할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속으로 세고 계시다가 때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림은 어떤 사역입니까? 초림의 사역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죄를 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사역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이것은 우주적인 대심판입니다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위로 가득 찬 세상을 회복하는 공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초림 때 이루어지지만 공의의 완성은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공의의 완성은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밀이고 다른 이들은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이것은 가장 큰 선지자 세례요한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그림을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서부터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역, 이 초림의 사역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사역만 하시니까 감옥 안에서 세례요한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왜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지? 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지?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악을 선배라는 그 거대한 의의 전쟁을 왜 예수님은 시작하지 않는 거지? 종말론적인 그 거대한 정의의 싸움을 왜 일으키지 않냐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옥에서 앉아 있으면서 요한이 계속 두리면서 의심이 자꾸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고 불신이 생겼을까요? 마지막 왜 다 도망갔을까요? 주님이 체포당한 걸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림의 메시아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신 걸 보고 도마는 3일 동안 깊이 영광 끝에 결론 내린 게 뭐냐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와서 저렇게 무력하게 죽은 메시아? 나는 그 메시아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게 당시 제자들의 사고방식이었죠 제자들 뿐입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위세 이름으로 오신 이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광하던 그들이 예수보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마지막에 급변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두 번째 메시아였거든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제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머리에 가신 멸류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오림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적 기대는 다 절망으로 바뀌면서 차라리 밀라를 일으키려고 했고 혁명운동으로 무장투쟁을 하려 했던 바라바가 낚였다 생각해서 차라리 바라바를! 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초림과 제림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먼저 그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와 봐라 그 말도 무슨 얘기입니까? 초림의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적 관념 속에는 오직 전능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왕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메시아냐? 라고 하면서 돌았었습니다 제자들도 절망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마땅히 이루셔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개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기는 왔는데 그 메시아가 두 번에 나누어져서 온다 첫 번째로 왔을 때는 사랑의 메시아로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자로 온다 그리고 감란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인자가 다시 강림할 터인데 그때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소멸할 모습으로 오신다 이 초림과 제림이 나누어진 이 개시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두 번 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재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라는 것을 몰랐고 즉 초림의 예수는 죽으로 오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초림의 비밀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비밀의 내용은 초림과 제림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메시아닉스 그릇라고 신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비밀은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연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왔고 내가 메시아로 임했는데도 너희들이 기대했던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일은 연기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스루,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의 압재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생겨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진 압박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뜬금없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는 왕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가? 무력하게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살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저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누가 보금 23장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저렇게 죽는 사람이 무슨 신인가? 누가 보금 23장 39절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리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당시 구경하던 유대인이나 같이 매달린 강도나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라하게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는 유대인들도 비웃으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씨뿌리는 비유를 해석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세 가지 밭은 예수님의 초림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메시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발로 밟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날아와서 쪼아먹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서는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나고 줄기도 올라왔는데 잡초의 에너지를 뺏겨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밭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밭에서 옥토를 만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의 말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앞에 세밭이고 제림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상황 그것을 마지막 옥토밭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초림 상황을 더 강조한 것일까요? 제림 상황을 강조한 것일까요? 양이 압도적으로 초림 상황이 많죠 세배죠 뿐만 아니라 이 밭이 점층법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덩불 시간도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밟히거나 새한테 쪼아 모이고 두 번째는 싹은 나는데 뿌리는 못 내려서 말라졌고 세 번째는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뿌리도 내렸는데 열매를 못 맺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점층법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다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층법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어디에서 반응이 뜨거워집니까? 옥토밭이죠 왜냐하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망이 있고요 또 2000년의 교회사의 시간을 보면 복음이 흥황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처럼 교회의 부흥을 급속도로 경험한 사람들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지 사람들은 선명을 안 해도 그냥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한국의 성도들은 저 말씀이 맞아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로 늘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가장 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뿌리는 비유를 가장 못 알아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비유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해석할 때 주의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비유를 단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개인주의적 의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적인 의미만을 부각하고 또 선량한 소시민적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어서 마치 이 비유를 아동용 우아처럼 해석하기에 그냥 그 비유를 그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유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관계 속에서 비유는 언제나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앞에 새 밭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 병행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왔고 그분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 말씀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백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 백신을 우리가 먼저 맞잖아요 이 상황을 알게 되어지면 2000년 교회사의 배도의 시기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 복음이 불신을 맞는 시대를 거쳐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미리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왔어도 말씀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이 무력화되어지는 시대에 살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역설적 상황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달아서 넉넉하게 되고 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 미리 들어서 이 모든 사실을 초림과 재림의 사실을 깨닫는 자가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초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는 이렇게 말씀이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시대를 만나도 믿음이 더 풍성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은청으로 들어가고 그 깨달음이 없었던 자들은 말씀이 무력화되는 시대를 살게 되면서 아이고 교회 다닐 거 못 되네 뭐 말씀도 믿을 거 못 되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무너져서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영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온갖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기다리면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만나도 역설적으로 더 풍성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밭 중에서요 특별히 길가에 떨어진 밭에 대해서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 보건 8장 4절 5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이 시 하나님 말씀의 위기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밟히고 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 그런데 12절의 해석을 보면 해석은 이렇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그러니까 쪼아먹는다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것인데 이유는 뭐하려고? 구원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길 위에 떨어진 시 그렇다면 길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길은 뭡니까? 길은 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나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밟히기도 쉽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시대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시대의 철학이죠 여러분 항상 그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있고 그 시대의 세계관이 있고 그 시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삶이 다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과 세계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철학과 세계관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밟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주로 복음의 초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지나가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주의죠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밟고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의 길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철학이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 사회에 전파되면 철학의 논리로 보면 이 복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우주의 도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를 통해서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 아니면 우주의 비밀을 신비 지식에 의해서 혹은 제사나 신의 개시에 의해서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지나 논리지나 혹은 윤리가 아니라 무식했던 공부를 많이 했던 상관없이 예수를 마음속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밟으면서 밀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로마의 길은 무엇일까요? 왜 로마는 복음을 발로 밟았을까요? 로마는 그리스 사람의 사고방식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의 승배 사상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 가이사가 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니까 황제의 승배 사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신격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 세력은 반시민입니다 반제국의 시민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국을 위태하게 여기는 이들로 여겼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콜로세움에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다로 잡혀 먹히게 했습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끔찍하게 공개적으로 죽였죠 그래야 그들이 지향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 철학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 길로 다 생각 없이 가는 삶의 방향 이게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그 시대의 철학에 계속 다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조선이죠 종조 이산 이후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은 그 시대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은 유학이었죠 유학이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천주교 신자를 다 죽였습니다 1801년이죠 그때 신유사욕이 일어나서 이승훈, 정약종, 권철신 300여 명의 신도와 청나라의 신부가 처형되고 정약용, 정약종 형제가 유배되었죠 왜냐하면 유괴라는 그 길에 복음이 떨어졌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에 의해서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초기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시대정신에 밟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고요 그러면 두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위기가 뭐냐 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시대의 지배철학, 지배사상, 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신이 핍박을 가하지만 두 번째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그 말씀, 그 진리를 쪼아 먹어버립니다 누가 보고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쪼아 먹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나오는데 이단의 목표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쪼아 먹었다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그 시대 사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론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이 구원론을 매개로 나타나죠 20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론 이단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의 모양만을 가졌을 뿐 인간은 아니었고 순전한 신적 존재라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2세기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도 가현설을 채택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켰습니다 가현설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자의 성육신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피와 살을 가지고 사람들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낚시만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친 무릎을 세워 일으켜주시고 함께 울고 웃으셨던 참 사람 예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속되게 말해서 예수님과 인간은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분위기에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극률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유한공동체가 유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의 개시에 의한 영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영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라고 가르셨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을 연구한 초대교회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보다는 훨씬 위대한 존재이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우스는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또 하나의 무서운 무서운 이단 여호와 증인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자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성자 종속설이라는 말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19세기 독일에서는 인간 예수를 극대화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저 한 위대한 스승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위대한 모범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인물일 뿐이다 아리우스를 승계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구원론 이단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구원론 이단은 뭐 뭐가 있습니까? 박태선, 전도관, 또 문선명, 통일교, 구원파, 유병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어머니, 안상홍 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언제나 이 구원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무력화 시키고 쪼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꼭 두 가지 위기가 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 시대의 사상,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짓밟고 두 번째는 마귀가 구원론 이단을 일으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유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사상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단이 나타나서 이단에 의해서 맥을 못 추고 이단이 흥행한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보다는 이단이 더 힘이 세워지고 더 강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실족할 만한 현상들인데 그러나 초기에 복음이 심겨질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백신을 주시는 것이죠 요즘 추세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청년들 문화는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반기독교적 문화의 프레임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반기독교적 문화의 패러다임의 프레임이 걸려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뭔가 열등한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프레임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아니 아직도 예수를 믿어? 네가 대학생인데 시성인인데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반기독교적 문화의 프레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표현으로는 보통 예수 환자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얼마나 이단이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려야 하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은 그때 가서 애쓰지 않아도 그때 가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문제는 지금 초림 때다 초림과 재림 사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사상, 이 시대가 말하는 시대의 철학, 시대의 가치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으로 이 시대를 오히려 분별하고 또 마귀,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잡아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영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온갖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기다리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힘없고 무력해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이겨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초림과 재림을 이미 임했고 또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미 임했고 또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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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